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게 달라요. 서구에서는 인간을 육과 영혼으로 이분으로 해서 생각하죠.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 백영식 교수님과도 왔으니 이분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삼분법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육, 혼, 영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모든 것은 생명은 영에게 있는 것이 혼이나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면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영이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은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정수사님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러죠. 영이 떠나고 이성적으로 살 수 있는 건 관계가 있어요. 그게 120이에요. 그건 이미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 부활의 몸도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잘 알게 하죠.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을 가진 인간, 히브리 유목민들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누구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어떤 존재인지 생명 탄생에 대한 그들의 가장 원초적인 경험은 자신들이 기르는 양떼와 소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니면 히브리 유목민들은 자신들이 출생하고 자라는 것과 소떼와 양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경험하고서 인간의 생명의 생성과 번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피전성, 거기서 피문서죠. 피문서는 포로기 이후에 된 것이고 제의문서는 ADBC 590년경에 되니까 바벨론, 아니죠. 가난 정복 이후에 형성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사자부터는 나중에 기록된 거고 2장 4자부터는 먼저 기록된 거죠. 그런데 그 먼저 기록되어진 제의문서의 창조기사가 2장 4절 이하인데 거의 그것을 우리는 제의문서라고 해요. 왜 제의문서라고 하면 여기 속에서는 이 문서 기술가 어디 있으면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외라고 표현을 했어요. 피문서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야외라고 표현해서 야외문서라고 하죠. 그에 의하면 인간의 성욕과 번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결혼할 때 이 얘기 많이 하죠. 결혼 줄에 살 때. 두 한 몸을 이룰지니라. 고상하게 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거기 뭐냐면 레 바샤로 에하드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생명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에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 윗목민들은 아마도 가축의 암컷과 숫꽃이 겸이하며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서 인지하였을 것이다. 즉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라서 남녀가 성적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물학적 혹은 동물적 존재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히브리 윗목민들이 인간에 대한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 인간 이해는 인간뿐만 아니라 소떼나 양떼 땅 위에서 서식하여 살아가는 생명체의 생식과 번성에 대한 인식일 뿐 인간이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되었는가 그건 인간 생명의 근원과 생성에 대한 인식은 아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생성 자라나고 번식하느냐 그 번식하는 건 알았죠. 동물들도 보니까 저는 앙컷 속도 만나서 새끼 낳고 가나 그러니까 이렇게 번식하며 살아간다는 건 알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저놈 동물들은 어떻게 생겼고 나는 어떻게 처음부터 생겼는가 이거는 일단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인간도 단지 소나 양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육신이 어떻게 생성하고 번성하는가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이렇듯 인간에 대한 희불이 유목민들의 1차적인 인해는 근본적으로 동물학적이었다. 즉 인간도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생식하고 번성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였다. 저놈들이 잘 번식해서 돈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교미로 시켰는데도 이게 새끼 낫나. 그래서 뭐를 내냐면 이런 것도 색산다고 해서 다 새끼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 이거 자식도 낳는구나 우리 내가 기르는 이 가축이 새끼를 잘낳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다른 물질을 이길 때 꼭 그 다음에 반복해 나타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붙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따로 붙어요? 이거는 클라우스 베스트만 책을 봐도 안 나오고 따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 유목민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런가요. 분부, 부부관계가 한다고 해서 자식 다 생기는 거 아니고 또 제가 빨리 새끼를 내서 번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교미로 시켰다고 해서 새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번성해 가는 존재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두 군데 나와요. 어느 때 땅에 사는 동물에 대한 것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 땅에 사는 땅에 극이 많은 동물들 이들에 대한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을 자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걸 알았을까? 아니죠. 이거를 인간이 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여기다가 껴 맞춰서 쓰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맞춰 쓰려고 해도 그런데 이들은 그냥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온 걸 그대로 썼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통일이 형성이 이루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성적관계를 맺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 생뚱맞게 벼락을 해 창조기사에 이것이 들어가 그렇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 이게 동물들이 보는 것이 최고예요 자기가 양떼 새끼들이 부끄러워해 해야 자연스럽게 해서 양떼들이 번성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의 동물과 똑같은 가축과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밝아벗었으나 성적관계를 깨도 그런 것을 무슨 죄악시 여기거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숙이나 다른 게 가서 보세요 이 종을 떠난 교미하는 것 그걸 어마어마하게 감회하죠 종을 떠난 교미시키는 것 그게 뭐냐 이게 순리를 안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아내와 딸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가늠을 한다고 이런 것은 절대 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율법법뿐만 아니라 내 외계에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들의 삶의 경험에서 형성되어 축축되어서 경험이 되어진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인 소와 양도 숨을 끊겨 죽어 땅에 묻히면 그 육신이 흙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육신은 바로 흙으로부터 생긴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앞에 피문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1장 2심 1절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에게 생기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유목민에게는 형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형상이 뭔지 이거 아니에요 흉각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완전히 순우상천지라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타나는 창세기에는 형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셀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창조기사를 기술하는 이전에 그러니까 제의문서에서는 950년경이 기록되어 BC 950년경은 거기는 형상 개념이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보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가서 노래에서 하다 보니까 바벨론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이전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 더 고대로 올라간 유목민 정통 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니까 흙으로 가니까 흙에서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비췄다 이렇게 쓴 거란 말이죠 어느 게 더 그러나 히브리인의 유목민의 사람의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더 오래된 거죠 형상이라는 개념은 이제 많은 부분 모양이라는 부분 그거는 관련만 되어야지 이걸 다르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렇게 안 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쓴 성경의 인간학을 참조하시면 히브리어로 거기에 자세히 풀이 분석해놨습니다 히브리인의 유목리들은 인간의 육신의 근원은 흙으로부터 즉 흙이며 육신의 호흡이 끊겨 육신이 죽으면 티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의 흙을 얘기할 때는 에파르라고 표현을 하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아담하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번역으로 흙이라고 번역하는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에파르는 티클이에요 죽으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인의 유목민들은 자신들이 유목생활을 통해 인간의 인간 존재는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가진 존재에 불과다 그래서 이와 상관하게 베드로도 그러므로 인간을 모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에 볼 것 같으니 다 말고 사그라져 그냥 티클처럼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인간은 육신 그 자체로만 본다면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풀과 같이 사라질 흙 티클에 불과하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인간 이해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여기에다가 더하나 축하죠